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시험 준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부터는 1차 필기시험에서 네 번째 과목이죠. 노동시장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을 대비한 기본이론인데 여러분들 저와 같이 직업정보론 공부를 같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노동시장론도 마찬가지로 1차 객관식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2차 주관식 담문서술형 시험에서도 시험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직업정보론보다는 노동시장론이 물론 객관식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주관식이 특히 어려워요. 이게 경제학 이론을 공부하는 곳이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주관식 시험에서 풀어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직업정보론과 마찬가지로 물론 저희가 수업은 당연히 1차 필기시험 논점으로 또 여기서 20문제가 나오니까 출제되는 20문제와 관련된 논점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그중에 2차에서까지 출제가 되는 논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출제가 되는 논점. 이런 내용들은 직업정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 이거 나중에 2차 문제 시험을 대비해서 좀 가급적 암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특히 이제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특히 암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정보론이나 실무과목이니까 저희 교재 안에서 다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노동시장론은 사실은 제목이 노동시장론이지만 노동경제학의 개론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한다고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출제의 기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직업상담사 시험을 대비한 요약 편집서지만 실제로 노동경제학 개론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담심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험서 밖에 있는 내용이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출문제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노동경제학 책에서 가지고 들어올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시험을 보는 한 단계는 아니고 한 두 단계 정도 높겠죠. 공인논무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노동경제학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객관식, 주관식 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험서에는 없지만 우리 직업상담사 수험서에는 없지만 공인논무사 시험에 노동경제학의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쪽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100% 다 커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논점은 거의 다 커버를 할 거예요. 문제 유형은 우리 책에 없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노동시장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과목의 속성이 그래요.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와 정답을 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든지 같은 논점에서 문제 유형은 다르게 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좀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든 논점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문제 중심보다는 논점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는 공부 중요한 공부 내용 중에서 이 논점에서는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씀 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주의깊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는 2차 공부까지를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논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는 그 외에 내용들은 교과서에 가급적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2차 가시면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써야 될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필기를 좀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론 쪽은 정보론하고 달라서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 필기한 내용이 그대로 객관식에서는 중요한 뼈대가 될 거고요. 2차 주관식 시험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답안지에다 써야 될 내용 개념 내지는 이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차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1차를 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과목의 속성상 노동경제학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익혀놓는 거는 당연하고 여러 번 읽어서 그중에 제가 필기해드리는 내용들이나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들은 꼭 귀찮더라도 노트를 하나 따로 준비해서 내용을 옮겨 적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 번 읽고 쓰는 연습까지 해주셔야 된다. 2차 가시면 써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2차에서 써야 될 여러분들이 제가 암기까지 하셔야 될 내용들은 제가 필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뼈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정보론과 달리 시장론은 뼈대를 잘 만들고 여기다 살을 붙이는 공부를 하셔야지 뼈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독소량을 늘려서 살을 붙이더라도 이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경제학은 여러분들이 논점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 입력은 어떤 걸 할 거고 나중에 출력은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우리가 많은 시간이 아니고 많이 부족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뼈대 위주로 공부를 우리는 좀 하겠다. 2차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니까 수업 중에 공부한 내용들 책으로 확인할 때는 반드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강의 시간 내에 설명까지를 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실 때 책의 내용을 정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까지 쭉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훑으면서 공부할 시간은 안 되죠.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출제 논점 위주로 논점 중심의 강의를 할 거고 그 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책을 통해서 읽어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정보를 하고 똑같습니다. 시작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논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볼 건데 이거를 목차 삼아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수업도 이 목차 중심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내용이 있는 목차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출제와 관련해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을 굳이 보자면 자 우리가 공부하는 노동시장론이에요. 자 노동시장론의 출제 경향 또는 출제 범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이거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꼭 적어 놓으셨다가 목차처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논점 중심으로. 자 그럼 노동시장론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에 직업상담사 2급 출제의 기준이 한 번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노동시장론은 노동경제학 개론 수준으로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의 출제 범위로 보자면 총 4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노동시장론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이게 우리 과목하고 똑같으니까 노동시장의 이해 또는 노동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서도 이거는 제목을 노동시장의 경제학적 이해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입니다. 이게 순수한 경제학적인 측면이죠. 노동경제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하나 첫 번째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중목차, 중목차 총 4개의 파트 중에서 첫 번째 이 노동시장의 경제학적 분석 또는 경제학적 이해라는 파트에서는 중목차로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노동 수요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노동 수요이론 하나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 공급이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공부한 거를 한꺼번에 보는 건데 이게 원래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의 균형 또는 균형 분석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중간 목차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수요 공급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균형. 이 세 가지가 공부가 될 건데 이 안에서 노동 수요이론에서는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수요이론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원래는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을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느냐. 결정 요인. 그 다음에 이 요인은 노동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상관 관계까지 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노동 수요 함수라고도 하는데 이 노동 수요 함수 하나 공부할 거고요. 이걸 우리 직업 상담사 시험에서는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원래 공부하셔야 될 것은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에요. 노동 수요이론과 관련해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인데 이게 원래는 2차에서 나오는데 이게 1차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1차와 2차에 중복돼 있어서 그러나 원래 동네는 2차에서 우리가 노동 수요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논점으로 보거든요. 최근에도 계속 2차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차에서도 하고 2차에서도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우리가 2차 과정 들어가서 거의 첫 시간쯤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2차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항상 단기 생산 함수를 가정하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따른 최적의 이윤 극대를 달성하는 최적의 노동 수요량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서 이거는 2차에서 공부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이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노동 수요 이론에서 공부해야 될 논점이에요. 가장 세부적인. 그중에서 우리는 이 노동 수요 결정 요인 이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 수요 임금에 대한 탄력성 공부할 거예요. 탄력성.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2차 과정에서 공부할 거다. 2차에서 별도로 기출 문제 가지고 공부할 거다. 아무튼 이 세 개까지 목차 잡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논점은 이렇게 갈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까지 공부하면 노동 수요 이론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동 공급 이론으로 들어가면 노동 공급 이론에서 우리는 두 가지 논점을 공부할 거예요. 크게는 세 가지긴 해요. 뭐냐면 첫째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거시적 측면의 노동 공급 이론이 뭐냐면 한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 결정 요인이죠.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나라의 노동 공급 노동 공급력 또는 노동 공급의 크기 결정 요인을 공부할 건데 직접적으로는 여기서 뭘 공부할 거냐면 우리는 세 가지 율을 구하는 공식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하고요. 그다음에 실업률 구하는 공식 공부할 거고요. 의미도 당연히 공부하죠. 고용률의 의미 계산 방법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계산식을 공부할 거예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거거든요. 율을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식 준비해야죠. 공식 요거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1차에서 객관식 뿐만 아니라 주관식 2차에서도 출제가 여기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공식까지만 외우면 돼요. 왜냐하면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걸 지분해서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2차 가시면 이 계산하라는 문제를 수학 문제처럼 계산식까지 쓰라고 해서 2차 주관식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산식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모범 답안을 그걸 2차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는 경기침체의 효과로써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도 여기서 공부할 거예요. 이 두 가지 효과가 경기침체의 시의 효과인데 경기침체의 시의에 나타난다는 가설이에요. 경기침체의 시의 효과라고 해서 두 가지 효과 즉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중에서 특히 실업률 이 실업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개념 우리가 준비할 겁니다. 2차 가시면 이 개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한다. 첫 번째 논점은 이렇게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이론이고요. 두 번째 논점이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이론이 있어요. 다시 노동수 이론처럼 개별 경제 주체로서의 노동공급자의 행동원리를 공부하는 곳인데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후반 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이에요. 노동공급 곡선 중에서 일반적인 노동공급 곡선에 대한 예외적인 모습으로서 후반 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 보러 설명해 보라는 거죠. 소득여가 선택 모형으로 설명하라 그래요.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건데 주관식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만 객관식에서는 개념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 따라서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임금 인상의 효과로서 우린 두 가지 공부할 거예요. 소득효과라는 거 하나 공부할 거고요. 대체욕과라는 거 하나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득효과 대체욕과의 개념 이 개념 준비하시는 거 2차 가시면 이걸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써놓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후반 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을 소득여가 선택 모형으로 설명하라는 게 이제 우리 쪽에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 공부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고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주는 문제로 쉽게 출제를 할 만한 게 있는데 그러나 자주 나와요. 쉽지만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성, 특히 기혼여성이죠. 우리나라 실태로 보자면 여성의 노동공급,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나 나옵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결정요인인데 이거는 뭐 항상 가짓수로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까지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주로 상관관계 틀린 거 고르는 문제 나오고 주관식까지 있으면 이 결정요인을 몇 가지 쓰시오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인 외우는 거 중요하고요. 이 정도 세 가지가 노동공급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논점 목차처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노동시장의 균형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요. 사실은 원래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의 균형 분석 공부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학파에 따라서의 결론이 달라지죠. 그래서 대공황 이전까지의 줄이었던 고전학파의 이론과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 학파의 이론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신고전학파와 신케인즈 학파의 싸움이거든요. 80년대 이후로는. 그런데 그거는 출제를 하지 않지만 그들의 이론을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게 뭐냐면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출제가 되는 게 노동시장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형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고전학파 내지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인 완전경쟁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가정과 그 다음에 케인즈 내지는 신케인즈 학파 현대 대공황 이후에 경제학 이론이죠. 이들의 가정인 불안전경쟁 노동시장 불안전경쟁 노동시장의 가정 이 두 가지를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가정으로부터 이들의 가정에 따르면 결론적으로요. 노동시장은 단일노동시장이라는 이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단일노동시장이라는 결론을 공부할 거고요. 이와 달리 불안전경쟁 노동시장을 가정하게 되면 노동시장은 이중노동시장이 나와요. 또는 분단노동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가정과 결론으로 우리가 종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가정과 불안전경쟁 노동시장의 가정 결론으로 따지면 단일노동시장과 이중노동시장의 결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특히 오늘날 시험은 이제 이중노동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단일노동시장 쪽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어쨌건 논점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장으로 예쁘게 좀 정리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면 노동시장의 경제학적 이해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폴더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입력을 시킬 때도 노동시장론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 출제가 거의 한 60% 정도가 출제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노동시장의 경제학적 이해 파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한다. 노동수요이론, 공급이론, 노동시장의 균형이론. 그러면 노동수요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가 논점이고 노동공급이론에서도 이 세 가지가 논점. 그리고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우리는 노동시장의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정과 결론에 따른 노동시장의 모습을 공부할 거다. 특히 이중노동시장 쪽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죠. 나중에 우리가 한 장으로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목차는 이렇게 좀 잡아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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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급화시켜 나갈 거예요. 이게 1차와 2차 모두 몰빵으로 나오는 곳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게 끝나고 나면 2장에서 우리가 임금이론 공부할 거예요. 임금이론. 그래서 임금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2장 들어가서 이제 제가 또 목차를 잡을 거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거 위주로 좀 가주셔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량이 좀씩 줄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게 실업이론 공부할 거예요. 특히 실업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업의 종류죠. 막 복잡한 경제학이론 말고 실업의 종류 내지는 실업의 유형 특히 발생 원인에 따른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종류 이거를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건데 핵심 키워드 발생 원인과 그 원인을 제거시켜주는 대책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을 한 대여섯 가지 나눈 다음에 각각의 실업에 대한 발생 원인과 그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 우리가 공부를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마지막 4편이 최근에 이제 조금 신기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출제 비중이 점심 올라가고 있는 건데 노사관계론이 나와요. 그래서 노사관계론에서는 두 가지 공부할 겁니다.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공부를 할 건데 노사관계론에서 공부할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사관계의 여러 가지 유형들 역사적으로 자보주의 발달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어떤 유형들로 발전해 왔느냐 연역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가 노사관계 이론을 설명하는 현대적 이론이 하나 있어요. 시스템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덧노비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노사관계 특히 현대적 모습으로서의 노사관계의 를 설명하는 이 시스템 이론 두 가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부해야 될 것이 노동삼권이에요. 노동삼권의 경제학적 분석이라고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헌법상 노동삼권을 헌법 32조 33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노동삼권 33조에서 단체 결성권 단체 결성권 이걸 줄여서 이제 단결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체 결성권 두 번째가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노동삼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헌법은 헌법 33조에서 3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경제학적인 측면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단체 결성권에 따라서 이게 줄여서 이제 당결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노동조합론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단체 결성권에 따라서 결성한 단체가 노동조합이니까 그래서 노동조합론 이거 하나 공부할 건데 이게 이제 출제가 오늘날 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체 교섭 공부할 거예요. 그냥 단체 교섭의 종류가 다섯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거 한 장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단체 행동권에 따라서 나오는 게 이제 쟁의 행위죠. 쟁의 행위. 싸울 수 있는 권리. 쟁의 행위. 쟁의 행위의 기초에서 나오는 쟁의권. 쟁의권의 기초에서 나오는 쟁의 행위. 그래서 뭐 파업, 퇴업, 준법 투쟁, 직장 점거, 보이콧트, 피켓팅 이런 거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쟁의 행위의 종류. 종류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임금논부터는 교과서 중심으로 우리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차근차근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내용 또는 암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될 내용 특히 암기까지 가지고 가실 내용을 제가 판서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연습장에다가 정리해서 노트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읽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만 2차 때 편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총 4가지의 큰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챕터로 들어가 있어요. 챕터 1, 2, 3, 4. 그럼 이 안에서 교과서의 내용대로 서열을 쭉 정해서 이제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논점은 이거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로. 이게 목차처럼 정리가 돼야 돼요. 출제 논점에 따른 목차. 그래서 이거 외에 나머지 자질구리한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확인 좀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출제 논점에서는 크게 집중돼서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2차까지 가지고 가야 될 내용들은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드릴 건데 다 2차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만 뽑은 거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적어놓으시고 이제 순서대로 우리는 목차를 노동수요이론에서 이거 공부하고 논점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저희 교재에서도 총설 끝나고 나면 노동수요이론부터 바로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과서상으로 보시면 540페이지에 노동시장의 경제학적 분석 그래서 제1절 노동시장의 경제학적 이해 그래서 총설적인 내용들이 개요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가볍게 읽으세요. 그냥 노동경제학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 보는 거고요. 특히 양가로 3번의 노동시장의 특징. 그래서 노동시장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상품이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도 있고 상품시장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 노동시장인 거죠. 그럼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은 생산물이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동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방가로 1번의 마샬이라는 학자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은 다 일정한 특정이 있다. 그 특성이 뭐냐. 노동력의 본원적 특성.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가볍게 읽어주시고요. 최근에는 이게 출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2017년인가 객관식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정말로 노동 경제학적인 내용들이 막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력이 상품과 다른 특징이 뭐냐 하는 거 보시고 그러면 노동력이 상품과 이런 점에서 다르다면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은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시장과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가로 2번에 노동시장의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만 살짝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계속 우리는 노동시장의 수요이론과 공급이론을 공부할 때 이런 특성들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살짝 읽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넘겼더니 제 2절.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 수요이론부터 나오죠.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 수요이론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동시장론 첫 시간으로써요. 기본이론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노동시장론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노동시장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논점은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목차로 만들어야 될, 잡아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동 수요이론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교재 중심으로 그 다음에 노트 필기 중심으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